효율성, 고성능, 안정성, 합리적 가격 이 모두를 놓치지 않는 스카라 로봇 유니스를 소개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여 작업 능률을 증대시키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 가격의 스카라 로봇 유니스 기존 스텝 모터의 탈조와 서버 모터의 헌팅 문제가 없는 Full Closed Loop 스텝 모터를 통한 고정밀, 고토크, 고속실현 그리고 1대18 중공형 감속기를 통한 유연한 배선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부 컨트롤러 박스가 로봇 안에 내장되어 복잡한 배선 처리 없이 점원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여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 능력을 제공합니다 자체 개발 부품을 통해 기존 스카라 로봇보다 저렴하지만 유니스의 뛰어난 모션 컨트롤 기술을 통해 컨베이의 간의 이송, 고정도 위치 결정, 고정도 좌표 결정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니스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에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니스 유니스의 뛰어난 모션 이래텍